음... 뭐야? 우리 집에 이건 뭐야? 음... 뭐지 이건? 음... 뭐지? 음? 뭐예요? 이런 건 우리 집에 없었는데? 음... 그러니까... 음... 엄마, 아빠! 일어나셨어요! 어? 이건 작업대잖아! 음? 작업대? 작업대라면 여보가 나한테 작업 건 것밖에 모르겠는데! 어? 아니, 아빠! 작업대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아이템을 조합해... 야야야! 그걸 누가 몰라! 어? 작업대 뭔가 이상한데? 뭐가? 또 다른 작업대를 만들 수 있어요! 또 다른 작업대를 만들 수 있다고? 어? 그러네? 빅크래프트 테이블이 있어! 뭐야?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? 뭐냐 이거? 이렇게 4개를 합치면은... 빅크래프트 테이블이 나오는데... 짜잔! 어? 뭐야 이거? 어? 뭐야? 어? 평소랑 다른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? 이게 뭐야 이거? 어? 어? 여보! 여보! 어? 왜? 저기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! 아니,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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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쨝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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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쨝! 돌아가고 싶다면 이 마크 세상을 클리어하고 나가라자 그럼 이만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엄마 아빠! 왜 왜? 빡빡해 저희 마을이 없고 야생꾼이에요 어? 어? 안돼! 나 같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가 이런 야생이 있을 수 없어 여보 어쩌죠? 어쩌긴 어째 작업대에 있는 아이템은 몽땅 만들어서 여기 마크 세상을 깨고 나가자! 뿅 자 일단 모두들 일단 나무를 잔뜩 해볼까? 응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나무를 잔뜩 해보자 이 마크 세상에서 나가야 되니까 잔뜩 잔뜩 해라 잔뜩 잔뜩 해라 아빠! 여기 돼지도 있어요 요롤같이 새끼가 누굴 죽어 빡빡 빡빡 흑도 필요할 거 같으니까 흑도 캐야지 나무를 잔뜩 해라uya 위해ret 그냥 제가 그리고 일단은 돼지고기가 필요한데 돼지고기 좀 주겠니? 아 물론이죠 여기야 돼지고기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운데 묘목을 넣으면 자이언트 피그가 생기는데 자 한번 나가볼까? 오? 이게 도대체 뭐냐? 우와 뭐야 이거 뭔데? 우와! 우와 거대한 요르르네 끔찍해 어 이거 설마 탈 수 있네 우와 탄다 탈 수도 있네 어 근데 요리로 닮아서 빨리 죽여야지 투거라 거대지 오 뭐야 뭔데? 구운 고기가 64개나 나왔어요 야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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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운 고기가 나온다고? 기분이 뭔가 안 좋아요 어쩔 그리고 또 뭐 만들 수 있지 볼까? 다이언트 흑? 이게 뭐지? 만들어볼까? 엄청 큰 흑이 나왔는데 흑을 아까 캐서 구할 수 있었는데 한번 여기다 놔 볼게 어 이거 집이 생겼는데? 뭐지? 뭐야? 이 안에 뭐 있는데? 뭐야? 흑검이 있어 흑검 흡! 아! 오?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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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가족들이 흑이 되었어요 상황 끝끝 뿅 엔디 엔딩 알려줘 알려줘 이번에는 자이언트 곡괭이를 만들 수 있는데 막대기 4개랑 이건 뭘까요? 한번 다 엄청 만들어서 써볼까? 좋았어 얘들아 내가 자이언트 곡괭이를 얻었다 자 여기 하나씩 받으시오 하나씩 받으시오 와우 한번 이걸로 땅을 파서 들어가볼까? 한번 들어가보자 와우 많이 캐줘요 우와 엄청 캐줘요 파기 엄청 쉬운데? 오 오오오오오 돌이 팍팍 들어오니까 캐는 맛도 있네 자 이제 돌도 잔뜩 구했겠다 좋았어 이번에 이걸 만들어보자 그레이트 스톤 이거를 다 합치는 건가? 팝 곡괭이 도끼 괭이를 넣고 아 아래에 막대기 하나 넣고 OK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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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칼 기능도 되고 괭이 기능도 되고 도끼 기능도 되고 다 되는 건가? 이거 완전 하이브리드네?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철하고 이런 거 캐럿어 들어가자 뭐야 조심해 조심해 와우와우와우 와우 짱인데? 야 여기 철이 있네? 야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 철좀 먹어 와서 철좀 먹어 왜 이렇게 좋은걸 왜 철 주시지? 철좀 들라고 철좀 들어 가서 알겠어? 요로로 거기 요로로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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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철좀 먹고 철좀 들어라 오빠도 내 철 먹어 내 철은 주먹이 야 여기 다이아몬드 발견 아 어디야 어디야 제가 캘리아 아 한번 캐 볼까?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나 있어요 자 자 우리 좀 강해진 것 같은데 또 만드 또 뭐 있나? 음 이 거대한 또 제작자가 또 다른게 있는데? 오 더 큰 작업된 것 같아 이거 한번 설치해보자 설치! 와우 너무 커요 와 왜 이렇게 커 이거? 보자 이건 또 뭐야? 자이언트 블레이즈? 야 이거를 만들어볼까? 지옥부터 가야겠다 그치? 지옥 가요! 옹암이랑 네더랭만 있으면 되겠구만 오케이 지옥으로 가볼까? 지옥으로 가자 오 어지러워 아 나는 이제 때리는데 맘 편하게 아 두 마리 탔어 두 마리 탔어 대부도 무제한? 와 그냥 보이는 거 다 부심 야 광물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? 오 말도대로 엑스레이네 김희야 내 속 확인해볼게 없어 성통기였어 헐 어떻게 알았지? 완전 신경성 확실한데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